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채식주인은 아니지만 동물 실험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플라스틱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환경을 위해 조금씩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법처럼 금방이라도 좋아질 듯 광고했던 수많은 화장품들이 당신의 피부를 더 예민하고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이제 바르게 건강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는 것을 그것이 닥토부가 비건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100% 무해한 식물성 완료로 안전하게 과학이 검증한 효능으로 세심하게 당신의 바람이 일상에선 조금 더뎠도 닥토부는 당신의 매일을 바르게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너 닥토부 뷰티 비건 코스메틱 닥토부